흐흐흐흐흐흐흐흐 저 녀석들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지? 으악! 인디아란 어디에 있나? 에? 무슨 꿍꿍이야 징! 인디아난 없어요 캄보디아의 다른 유무를 찾아 떠났죠 중요한 거리를 앞두고 자리를 비웠다 인디아나답지 않고 약속한 물건은요? 가져왔지 바로 보여주겠어 흑 뚜뚜루 뚜뚜뚜 뚜뚜뚜 헥 미스터 엑스님께서 약속하신 응? 황금이다 화... 황금? 진 너 설마 지금까지 유무를 훔친 게 전부 저 황금 때문인 거야! 그럼 유무를 회수하겠다 아 팔 racer 한글자막 by 한효정